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한 번 더 주세요. 한 번 더 주세요. 한 번 더 주세요. 여러분들, 이렇게 무게만 해주세요. 자, 축하드립니다.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. 아, 형. 다시 와보시죠? 네. 뒤로 가까이. 손님 좀 이렇게 잡는다. 뒤로 갈까요? 뒤로 오야지. 네. 저기 번호가 1분이기 때문에 좀 기회한데? 아 이쪽으로 읽으면. 화이팅!